오늘은 보드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부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셰퍼라는 분은 멘탈의 연금술, 보드 셰퍼의 돈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다 직장 나오시는 꿈을 꾸실 걸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독립은 늘 꿈같은 거죠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독립을 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렇게 독립을 해서 실제로 성공까지 가시는 분은 더 드물죠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정작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할까요?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자를 다니시는 분들 삼성자를 다니면서 물론 연봉이 굉장히 높죠 삼성자가 높은데 왜 이재용을 계속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왜 정작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장장 하면 그 직장 내에서 규칙과 규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쨌든 좋든 싫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제된 조항들 강제된 규화 강제된 통제 즉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없어지면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느슨하게 굉장히 딴짓들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장 생활만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생계가 목표였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쌓았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고 보드셋뿐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생계 그 이상 직장이 아니라 독립해서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뛰어난 실력과 능력의 소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할지라도 환경과 주어진 처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목표 그 실력과 능력을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학교 공부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사람이 사회에서 낙제생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다는데 왜 그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루틴, 익숙한 습관 늘 하던 방식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해왔던 대로 계속하니까 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명문대학을 나오고서도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부랑 사회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력들을 하고 다른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한 그 방식대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돈을 벌고 직장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상황과 맞지 않은 시도들과 행동들과 실천들과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낙제생이 된다거나 사회생활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고용주는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나쁜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은 그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나쁜 나쁜 고용주는 나쁜 습관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래된 습관을 떠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보도주체퍼는 작은 차이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작은 차이 여러분들이 설정할 일관목표 주관목표 월관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관목표, 주관목표, 월관목표들을 내가 달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검토해봤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나는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99점이다 나는 100개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99점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직장생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치에 90%만 달성해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남다르고 그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생각을 원하신다면 이 작은 차이 아까 100개의 일 중에서 99개라고 했죠 그 한계 그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 작은 차이를 메꾸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도세프와 친분이 있는 CEO가 있다고 합니다 그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직원은 대체로 두부류다 90%를 달성해놓고 자신이 유능하다고 뿌듯해하는 사람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하지 못해 분해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100%의 목표로 취해서 90%를 달성했어요 아 나는 역시 잘했어 난 역시 능력이 뛰어나 이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100%를 해야 되는데 99%를 했어요 아 내가 왜 1% 못했지 아 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뭐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분인가요 CEO가 보기에 직원은 이런 두 부류의 직원을 나뉜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 중에서 당연히 누가 더 성공하겠습니까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 못해 분해하는 사람이 더 성공하겠죠 이 CEO는 왜 그 사람이 성공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99%를 달성해놓고 충분히 잘했는데도 모르고 남은 1%를 못했다는 거 그 작은 차이를 메꾸지 못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덜 하는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노력과 성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상관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운 좋게 또 성공을 거두시는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진 그 편견 고정관념처럼 노력에 비례해서 성공이 그렇게 결정되는가 했을 때 그것은 물음표다 성공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취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스티브 답스처럼 스마트폰을 만들어야지 아이폰을 개발해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일들을 특별하게 잘하시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 하버드 학생들 이런 학생들 만나서 어떻게 서울대에 갔습니까? 어떻게 하버드대에 입학했습니까? 물어보면 그 답변들이 천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결코 천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예습과 복습, 5단 노트를 남들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해오고 그런 평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인데 서울대를 간 거고 하버드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부를 물고 나면서서 공부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방법을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낡은 습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을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아가 자신이 무엇에 대해 관대한지도 철저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을 쭉 지켜보는데 이거 분명히 나쁜 건데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안 된 건데 나 여기 왜 이렇게 관대하지? 나 이걸 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도셰퍼는 모든 습관을 떠나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한결같은 루틴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단지 무엇이냐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목표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롭게 세운 목표에 맞지도 않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현재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편의점에서 알바에서 100억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으잖아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으면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내 과거의 습관들 편의점에서 이루는 과거의 습관들을 돌이켜보고 편의점으로는 100억을 벌 수 없겠네 그럼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에서 하셨다면 과거의 내 습관을 들여다보고 그게 목표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져가는 거고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언제나 탁월합니다 하지만 정작 탁월해야 할 실행력이 저조한 거죠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아마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하게 세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패하느냐 제가 왜 실패하느냐 계획은 완벽해요 너무 탁월해 이보다 더 춤춤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주식 전문가들 부산 전문가들 수많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책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투자에 돈 벌었구나 근데 왜 제 자산은 제 돈은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정작 실행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행을 해야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재능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철저한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기결정력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좋은 습관이 탄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통제력 자기결정력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통제력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그 목표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떤 특정 목표가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우리에게 고용진 습관입니다 결국 그 습관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루틴과 습관을 점검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된다고 보드호 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드호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낡은 습관들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게 보드호 셰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재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